반갑다, 나는 문골 선생이다. 8월 10일 오늘의 운세, 지금부터 시작하겠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나에게 복채, 복채를 다오.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으로 하면 된다. 그럼 시작하겠다. 먼저 쥐띠. 36년생 지난 일이 떠올라 회 안에 잠기면 아쉬움만 커지니 후회되는 일은 빨리 버리시라. 48년생 오늘은 주변 사람들의 기대면 안 된다. 그동안 경험만큼 노련하게 처리하시라. 60년생 물질적인 부분은 아쉬움 없지만 정신적으로 괴로움이 있으니 힐링이 필요하다. 72년생 오늘은 욕심껏 가질 수 없으니까 욕망은 조금 내려놓고 현재를 지켜야 된다. 84년생 주변 사람들과 마찰이 많은 날이니 부드럽고 온화한 언행이 문제를 방지한다. 96년생 연인간의 배려와 사랑이 필요하다. 사랑이 담긴 말 표현이 중요한 날이다. 다음은 소띠. 37년생 예기치 못한 어려움으로 혼란스럽다. 상황이 안 좋으니 과욕은 금물리겠다. 49년생 행동하고 나아가는 일은 여유를 가져야 된다. 조급하면 힘든 변화가 생길 테니 61년생 왠지 마음이 불안한 날이다. 사람 간의 부딪힘도 많고 사고수도 조심해야 된다. 73년생 잘 진행되던 일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방심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살펴야 된다. 85년생 곤란하다고 편법을 쓰면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울 수 있으니까 정도를 지켜야 된다. 97년생 가지만은 나무의 바람 잘날 없다는 말처럼 말도 많고 탈도 많으니 주의해야 된다. 다음은 호랑이띠. 38년생 정성이 필요하다. 요행수보다는 순리에 맞고 진실된 마음으로 임해야 된다. 50년생 오늘은 내 주장이 강하면 장애가 많으니 상대방 주장에 맞춰주는 게 현명하다. 62년생 다른 사람들 다툼에 중립을 지켜야 된다. 한쪽으로 기울면 관제구설 겪는다. 74년생 자신에게 유리한 계약이 아니다. 문서와 연관된 것은 세밀하고 신중해야 된다. 86년생 다른 사람보다 한 발 앞서 판단하지 마라. 흐름을 살펴보고 순리에 맞춰야 된다. 98년생 이럴까 저럴까 고민이 많다. 가장 자신 있는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게 유리하다. 다음은 토끼띠. 39년생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라. 긍정에 힘이 생긴다. 51년생 사람 관계에 이득이 있으니까 효율적인 인간관계를 위해서 온화하게 대해줘라. 63년생 명예와 재물을 얻으니 행복하고 사람들의 칭찬과 응원을 받는 좋은 날이 된다. 75년생 요행보다는 정성이 필요하다. 정도에 맞는 일이면 오늘의 성과는 좋을 것이니. 87년생 나의 뜻을 알아주고 도와주려는 귀인 같은 사람을 만난다. 진심으로 대하라. 99년생 현실이 힘들게 느껴져도 한 발 한 발 정성껏 나아간다면 생각보다 성과가 좋다. 다음은 용띠. 40년생 복잡한 문제 때문에 마음이 심란하지만 새로운 다짐으로 임하면 하나씩 해결되시겠다. 52년생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라도 의지있게 인내하면서 노력하면 좋게 풀리게 된다. 64년생 골치 아픈 사람도 있고 일도 힘들지만 당당하고 강건하게 대처하면 반전이 있겠다. 76년생 오늘은 도움을 받기보다 도와줘야 될 일이 많으니까 봉사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88년생 차분하게 일을 처리해 나가시라.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의 힘을 내야 된다. 00년생 예쁜 말 한마디가 마음의 앙금을 녹여준다. 진실한 모습으로 승부해야 된다. 다음은 뱀띠. 41년생 믿어주는 사람도 많고 내 능력을 보여주기 좋은 날이다. 성취할 수 있다. 53년생 만족은 안되지만 그래도 소기의 성과는 얻을 수 있으니 보람이 생기는 날이다. 65년생 오늘은 과감하고 명쾌한 결정이 필요하다. 갈팡질팡하면 기회는 얻지 못한다. 77년생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나서면 명쾌한 해결책이 없으니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89년생 오늘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점검부터 하시라. 그러면 만족할 성과를 올릴 테니. 01년생 조금 더 경험을 쌓는데 집중해보라. 과정에 최선을 다하면 결과도 좋아진다. 다음은 말띠. 42년생 신경 쓰이는 사소한 문제들은 뒤로 미루지 말고 마무리하시라. 진행이 잘 되시겠다. 54년생 머리가 복잡하면 잠시 문제에서 한 발 떨어져서 관망하셔라. 아이템이 나오겠다. 66년생 방심하면 역공당할 수 있다. 무조건 믿지 말고 스스로 점검하고 해결하시라. 78년생 그동안 위기가 좋은 경험과 지혜가 돼서 오늘 반전할 수 있는 기회가 포착된다. 90년생 움츠려던 몸과 마음을 활짝 펴고 자신감 있게 추진하시라. 능률이 오르게 된다. 02년생 내 주장과 고집은 잠시 내려놓고 전체적인 리듬에 맞춰서 순응하면 결과 좋다. 다음은 양띠. 43년생 문제가 있다면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현실감 있는 안목으로 해결하는 게 빠르다. 55년생 생각지 못한 사람의 도움이나 해결책을 얻을 수 있으니 너그럽게 대해야 되신다. 67년생 역동적인 변화나 사건이 생길 수 있으니 준비가 안 됐다면 오늘 결정하면 안 된다. 79년생 열정적이긴 하지만 평소 마음에 앙금이 튀어나올 수 있으니 균형을 잡아야 된다. 91년생 과거에 연연하지 마시라. 새로운 방법과 길이 열리고 있으니까 희망이 생길 테니. 03년생 경쟁도 많고 바쁘고 분주하겠구나. 그럴수록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다음은 원숭이띠. 44년생 오늘은 상대방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실천해보라. 그러면 기쁨이 생기게 된다. 56년생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아서 울적하지만 분명히 다른 쪽에서 이득을 볼 수 있겠다. 68년생 새로운 걸 찾기보다는 지금 하는 일을 유지하는 게 현명하다. 과유불급이다. 80년생 사람 간에 오해도 생기고 일도 난처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 방법이 보인다. 92년생 급하고 어렵다고 그냥 넘기면 안 된다. 정도를 밟아서 순차적으로 처리하시라. 04년생 마음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면 일이 더 힘들어지겠다. 중심 밀지 마라. 다음은 닭띠. 45년생 흔들리는 갈대처럼 사람들 말에 흔들릴 수 있으니 소신있게 일처리 해야 된다. 57년생 과로 때문에 건강 문제 생길 수 있으니 지나친 무리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라. 69년생 희비가 엇갈린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거미줄처럼 연관되니 방심하면 안 된다. 81년생 몸은 좀 고달파도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임하면 예상밖의 행운을 얻을 수 있다. 93년생 서로의 입장을 생각하라. 대화로 소통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이다. 다음은 개띠. 46년생 서로의 입장 차이가 크구나. 지금 당장 해결하는 것보다 조금 시간을 가져보자. 58년생 오늘은 사람 풍파가 많으니 정면돌파보다는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처신해야 된다. 70년생 사람 간의 대화는 막힘이 많고 오해도 많으니 오늘은 언행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 82년생 혼자 힘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려우니 경험자의 조언이나 도움이 필요한 날이다. 94년생 오늘은 상황이 불리하거나 어려움이 예상되니 외부활동보다는 내실을 기하라. 마지막으로 돼지띠. 47년생 주변 사람들의 의결을 종합해보시라. 획기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날이다. 59년생 예상치 못한 이득도 있고 조금 더 시기를 기다리면 더욱 고전되는 상황이 온다. 71년생 최선을 다하라.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하면 좋은 결과를 눈으로 확인하게 된다. 83년생 매사 모든 일이 상승하는 운기지만 그렇다고 기분에 따라 언행하면 장애 생긴다. 95년생 의욕적으로 대처하시라. 적극적인 자세로 나가면 결과도 좋고 귀인도 만난다. 오늘은 여기까지. 모두 좋은 하루 보내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잊지 말거라. 그럼 또 만나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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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